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22년 광주전남 민원년 시민청소년언론학교가 우리가 만드는 시민 미디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려 언론에 관심있는 시민 청소년 모두 모였습니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2일에는 김오리 기자가 강사로 나와서 청소년이 만드는 뉴스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자문위원 고영준 강사를 모시고 시민 미디어가 꽃피는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11월 5일에는 전남대학교 동창회 편집실장 최지희 강사의 사라져가는 대학언론 청소년 스스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12일 오로지 스튜디오 대표 윤혁진 강사의 지역에서 유튜버로 성공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튜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방송을 통하여 마을에 미담과 소식을 전달하는 마을 방송 등 미디어를 좀 더 가까이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시민과 청소년들이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입니다. Katie K tangs If nobody I I I I I I